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여야는 역시나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입장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 높이 평가했지만 민주당은 오답을 정답으로 우기고 있다며 호평했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강용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직후 긴급회견을 연 민주당은 준비한 듯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지켜봤지만 결과는 역시나 였습니다. 오답을 써놓고 정답이라고 우기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민주당이 제안한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체병특검법을 수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변화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고 일축했습니다. 언제까지 고집불통 대통령의 모습에 국민이 절망해야 합니까? 윤 대통령이 김건 여사 특검법을 정치 공세로 규정한 데 대해선 총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을 재발의하는 것은 물론 양평고속도로 명품백 의혹까지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입장을 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갈등이 아닌 협치로 나아가야 한다며 오히려 야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끈기, 인내, 진정성, 신뢰, 성의 등을 먹고 사는 것이 협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처럼 국민을 위한 협치에 정부 여당이 먼저 나서겠습니다. 다만 당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대통령에게는 총선 참패 이전이나 이유나 똑같은 세상인 모양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MBN 뉴스 강영우입니다.